유로차 32 카운트 포워드 하이 인터미디어트 레벨입니다. 태그리 스타트 없습니다. 섹션 1 왼발부터 왼발 사이드 홀드 오른발 맨락 리커버 오른발 포워드 박 스텝 포워드 왼발 포워드 놓고 오른쪽으로 피봇 2분의 1 턴 왼발 브로스 락 리커버 섹션 2 왼발 사이드에 놓으면서 힙 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두 박자 동안 해줍니다. 왼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왼발 포워드 오른발 플립 오른발 포워드 박 스텝 포워드 왼발 포워드 놓고 오른쪽으로 스파이럴 풀 턴 해준 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투게더 하면서 7시 방향 빠줍니다. 섹션 3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하면서 6시 방향 돌아옵니다. 왼쪽으로 세일러 8분의 5 턴 세일러 포워드 오른발 워크 왼발 워크 오른발 포워드 락 스텝 포워드 포워드 섹션 4 오른발 포워드 프레스 리커버 스윗 오른쪽으로 4분의 1 세일러 포워드 왼쪽으로 트리플 풀 턴 왼발 오른발 왼발 TG 방향 가집니다. 오른발 크로스 카운트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6 7 1 2 4 6 7 9 2 3 4 7 8 1 2 3 4 5 6 6 7 12 4 6 7 8 1 2 3 4 5 6 7 8 1 2 4 5 6 6 7 8 감사합니다.